삼천노로 가는 길에 경복궁 맞이편이죠. 보면 상당히 갤러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제가 자주 가는 갤러리는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몇 개의 갤러리가 있는데 유명한 갤러리가 많이 있죠. 그리고 현대 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거리가 굉장히 문화의 거리로써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것처럼 한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그 거리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전세계 많이 다녀보지 못했지만 어느 나라의 문화의 거리보다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더 그런 우리 문화의 거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